루틴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진행됐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스타트가 어긋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트에 비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합은 좀 덜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면에 있어서는 솔직히 라치카가 더 좋았거든요 그런 강렬함 그런데 뭔가 저는 안정적인 그런 무브의 완성도를 조금 더 원트 쪽에 주었던 것 같아요 배틀답게 했다 원트 같은 경우에는 루틴은 루틴대로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게임 프리스타일도 가미해서 좀 더 배틀답게 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원트 라치카를 준 이유는 또 약간 반대로 크루 배틀 할 때 루틴 같은 경우는 약간 기세 그리고 분위기를 몰아오는 약간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치카의 루틴이 시작할 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근데 그거를 조금 만회할 만큼 되게 기세를 몰아오는 되게 집중시키는 그런 루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치카 쪽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